기강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입쇼! 그렇게 비싸? 헐... 번호야 번호야! 수십퍼면, 수십반데! 아아com 야옹아! 아아ахоче 아아아아아아아악 그거 해가지고 이거 너무 추껴드네 해야.... 아우.. 좋은욕이야 응 조행 칭 명령어 이름 BB A A H 빡 빡 아아악 아아 아침부터 존나 졸려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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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와닌 da 와 님 뭐야 왜 뭐야 내가 터진 거야 내 꼴이였어? 뭐 어떻게 된거야 평행세계 7월에 간다 했단 말이야 7월에 간다 했단 말이야 너가 또 너 굿내가 또 간다 했단 말이야 또 간다 어디 숨어있어 뒤질라고 요 사이로 지나가볼게요 내 꼴이였어? 내 꼴이 저 굿내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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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돈없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이 뭐야 씨발 이거 뭐야? 아이 뭐야? 아이 씨발 아하하아아아아아아아 에وب 잘 모기는 으 으 으 으 유투버를 오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카게 가야돼요 형 며칠전에 결혼한다던 동생인데 상견례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충고해줄 수 있어 2월에 한국 들어가 이것때문에 시에라 구공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짜짜짜 짜짜짜 살아있네 시에라 구공 살아있네 시에라 구공 짜라짜짜짜 짜라짜짜 어어 아니야 아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내일은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는 고고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방종 내 몸을 딱 고정시키는게 아 쥐났다 오랜만에 잘까라 우지 쓰읍 아 아 아 아 119 블라이 개세타 아 아 웃지말고 아씨 아 아 아 아 천천히 눈 안 먹었어? 졸려서 또 왔는데 누가 투쟁을 버리길래 칼로 찔렀습니다 햄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 이십팔 쌀인 개버거입니다 사실 현역 bj들도 많고 랩을 하신 분도 많아요 해서 제가 퇴물이고 경력도 6년이나 되니까 되게 조금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겨낼거에요 제가 여기서 죽여 머물러 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로아를 한다 매일 로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로아하며 살고 있구나 뭐쩌라구요 죽고 싶은겨 기록 모든 게임인 줄 알았어요 아 좀 더 오래 오르믹 오르믹 오르 오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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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믹